손을 바꾸는거 5번이 되겠습니다. 5번은 양손 꼭이 싹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가운데에 들어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틀어주는게 5번입니다. 5번은 또 있어요. 5번은 양손 꼭 꽂아서 옆으로 가세요. 여자가 손을 바꾸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다시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트는거에요. 5번은 3개죠? 또 5번은 손바꾸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거에요. 그리고 나가면 손바꾸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 5번에서는 다시 보면 5번은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5번은 첫번째는 첫번째는 양손 꼭이 들어가서 여자 앞으로 오세요. 그래서 여자 손을 이렇게 바꿔서 노는거에요. 자 두번째 5번에서 두번째는 양손을 까서 이런식입니다. 그래서 여자가 가면은 그래서 남성이 여자를 놓고 여자를 잡아서 이렇게 트는거에요. 이렇게 5번 자 세번째는 세번째는 계속 양손을 빠서 이렇게 빠지세요. 그래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트는거에요. 네번째 네번째는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요런식으로 다 끓인거 같은데 라고 하셔도 말만 없는데 계속 어 맛있는거에요. 네 남자 여자들이 바람나세요. 그만나세요. 다 그거 하나잖아. 여자도 하나 남자도 하나 근데 그게 수천가지 맛을 내려가지고 그게 미쳐가지고 바람난거에요. 그래서 하여튼 맛이 틀려요. 그렇게 해서 5번을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씁니다. 그래가지고 여자가 오는걸 이렇게 바꿔서 툭 치는거에요. 그러면 가로 막으면 다 세게 되어있어요. 막으면 못오지면 어떻게 해요. 공중지휘로 날라올수도 없고 자 그래서 두번째는 옆으로 가십니다.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걸 놔요. 이렇게 이렇게 또 카트라거든요. 자 세번째는 여기서 여자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이런건 좀 할 줄 알아야지 네 이렇게 싹 틀어서 보여주세요. 다섯 몇 번 있습니까? 다섯 번 저도 많이 깨끗해요. 네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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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이 다섯 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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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갈 데까지 가봅시다. 이렇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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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